책상 한번 후려 갈기인 것 같은데요? 둥 안녕하세요 어서 오시죠 어 근데 잠시만요 저 소리가 좀 안 들리는 것 같아서 그거 오디오 설정 들어와서 스피커 VR 기기로 바꾸신대요 거의 자다 오신 것 같네요 선생님 힌대에서 누웠다가 시참자리 핀다 소식 듣고 호다닥 켠 것 같은 느낌 나는데요 지금 방금 누웠는데 아니 그럼 자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자아내는 거 아닙니까? 아 저 도비야 못 참지 대단하네 그럼 꼰대에서 오르골이 나와요 귀신은 안 나와요 아 저 해드릴까요 이거? 쌀감 쌀감 잠 확 깼네요 나이스 이거 우선님도 봐봐요 이거 빨강빨강 파랑파랑하는 거 완전 귀여우세요 나이스 어디요 뭐가? 혹시 리리코 모르세요 윤자님? 예? 리리코 모르세요? 어 이거 리리코 성대모사 할 줄 알아요 리리코 아세요? 어 리리코가 그 친구 아니에요? 그 유튜브 맞죠? 맞아요요 인스타랑 해주세요 해주세요 저 해드릴게요 빨강 빨강 파랑파랑 파랑 파랑 노랑 내 꿈은 참사탈 하하하하 안녕하.. 저 출발할까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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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에 쓴 사람들은 탤런트 수치가 거의 맥시멈을 찍네요 저 옹동갱저님도 와가지고 오랑오탄 흉내되신다니 어떻게 하지? 빨강 빨강 파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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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랑 내 꿈은 참사탈 한글자막 by 한효정